채연이 채연이는 이의 팔에서는 뭐 어떤거 배웠나요? 그 여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글이였죠? 거기에 나온 단어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졸린 슬리피 슬리피 S L E E P Y 배고픈 HUNGRY H U N G R Y FALL L A L L FALL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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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H U L E 구멍 속으로 하려고 써요 얘랑 얘를 합쳐서 붙어 say S-A-Y-S 오, 그렇지 그렇지 자, 화사실 때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H-E-L-P 그렇지 굿 Reddit A-R-A-B-B-I-T 오, 저 어려운 건데 잘 익혔어요 T-I-G-E-R 그리고, 호호호 그러나 그러나, 하지만 소리가 잘 기억 안 난다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개들, 데이 3, 2, 2, 3 T-H-E-Y Very good 훌륭합니다 B-G B-U-S-Y Very good 훌륭합니다 F-L-I-S-H L-L-I-S-H 오, 굿 뭐, 아래로 catalfront 로 B-U-L B-U-L-L-A-B-S-Y Very good 오호호호호호호호 자 슬리피 하고 황글이 그 다음에 비지 슬리시 얘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부 다 어떤 시죠 그쵸 그 다음에 호우 하고 세이 하고 헬프는 무슨 시죠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두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더즈가 들어있어서 하다시 끝에 S가 붙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두 말고 더즈가 들어가죠 희시시 뭔가를 한다 라는 표현할 때 그가 말을 합니다 그가 도와줍니다 뭐 그가 떨어집니다 이런거 할 때는 하다시에 S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팔 안녕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는 졸리고 배가 고파요 더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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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피 앤 헝그리 더호스 이즈 그렇죠 이즈 있어야 되요 비종사 더호스 이즈 슬리피 앤 헝그리 그렇죠 슬리피 앤 헝그리 둘 다 어떤 시니까 얘를 붙여야지 어떠타가 됩니다 누가 다를 만든다 했어요 누가 더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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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다 이즈 슬리피 앤 헝그리 만약에 여우가 졸리고 배고프지 않다면 더호스라고 말해줘요 그렇죠 Order 여우가 졸리고 배고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e fuck sleepy and hungry? 그렇지. Is the fuck sleepy and hungry? 하면 되겠죠. 오, 훌륭하게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우가 구멍 속으로 떨어지죠? He falls into a hole. 그렇지. He falls into a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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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 떨어지다면 무슨 시에요? 하다시. 하다시죠? 떨어지는 이 아니고 떨어지다니까. 하다시죠? 그러면 fall이 아니고 왜 falls에요? 그쵸. He 누가다. 누가 그가 뭐한다? 떨어지던데. 희가 뭐뭐를 한다. 라는 얘기하니까 이 속에는 도아즈가 숨어있고 S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놨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가 어디로 떨어지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에요. 그는 어디로 떨어지나요? 그는 어디로 떨어지나요? Where does he fall?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봐구요. He falls into a hole. 구멍 속으로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떨어지니까 도와달라 하죠? He says help me let it and to the let it and the title. 그렇지. He says 여기도 마찬가지로 say가 말하다 하니까 무슨 시고? 하다 시고.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es가 숨어있어서 say가 아니고 says죠. 그러나 뭐라고? but they are busy 그렇죠. bg 어떠시민이냐 bg 동사대에 있어야죠. 바빠서 못 도와준대요. 오케이. 그렇지. into on 어, into 해도 되는데 뭐 뭐 아래에 놓으니까 into말고 구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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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구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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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습니다 단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수고했습니다 구멍이 점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